이거 괜찮으실까요? 저기 눈이, 눈이 갇는 낭만전부터 읽으시는 거예요, 내려와서? 네. 아, 근데 동협님 이거 운동을 평소에 안 하셨으면 또. 근데 지금 하체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하체예요. 전혀 안 하는 하체. 아니, 괜찮으실까요, 이거?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, 자꾸 뛰세요. 야. 아니, 잠깐. 아니, 그 동협님. 아니, 잠깐. 아니, 잠깐. 아니, 그 동협님. 아니, 잠깐. 네, 네. 괜찮으실까요? 네, 네. 잡고, 잡고 뛰세요, 잡고. 아니, 동협. 아니, 발이. 아니, 발이. 약간 이렇게 뛰는 거 같은데, 지금? 발이 갈 곳을 이뤘서. 발이 갈 곳을 이뤘서. 아니, 동협님 괜찮으세요? 이렇게 뛰시는 거야. 아니, 동협님 괜찮으세요? 아니, 동협님 괜찮으세요? 네, 네. 당황했어요, 지금. 아니, 최근 이렇게 1분 동안 뛰신 적 있으세요? 아, 있습니다. 아, 있어요? 네. 아, 조심하세요. 아, 조심하세요. 야, 넘어진다, 넘어져. 응급차나, 응급차나 보내, 응급차. 못 내면 안 돼. 못 내면 안 돼.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5, 4, 3, 2, 1. 멈춰 드려, 멈춰 드려. 사이드로 딱 가요. 멈춰, 멈춰. 자, 자, 자. 준비. 숯, 숯 먹고, 숯 먹고. 누리같은 낭만의 분위기와 맞아따라져 연말이면 많은 이들이 즐겨 듣거나 노래 부른다. 즐겨 듣거나 노래 부른다. 즐겨 듣거나 노래 부른다. 우와, 노래 부른다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도영 씨 잘했어요. 죽였어, 노래 부른다. 우와. 노래 부른다. 아, 그래도 잘한다. 난 진짜. 멈춰 안 된다. 야. 세월아, 배달아. 감사합니다.